와, 이게 제가 지금 맛으로만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맛으로만 평가를 만들 것 같아요, 이거는. 뭔가 다른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음, 나 정했어. 저도 얘기 안 할게요. 있다가 동시에 얘기하는 걸로. 눈을 감고 동시에 손을 들자. 일단 손 이렇게 올리고. 이렇게, 이렇게 올려. 하나 둘 셋 하면 되는 거야? 진짜 올려야 돼요? 어, 진심으로. 선생님은 고르시는 게 뭐죠? 나는 저... 헛! 헛! 저희들은 그냥... 아, 따로인가요? 아, 저러면 안 되죠? 안 돼, 안 돼. 아, 헛 가자. 아, 헛 가자. 아, 왜냐면은 찍을 때 표정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. 거기서 그냥 밥이 나오더라고요. 맞아, 잘 믿는 게. 찍으실 때. 아, 헛X인데. 저, 이형자 씨 골라요. 이형자 씨 골라요. 나 헛X. 헛X. 너 뭐? 헛X. 정영이는 헛X. 정영이, 정영이, 정영이. 정영이, 정영이, 정영이. 오늘 저 마음같은 두 마리를 다 시킬 텐데. 정영이가. 아니, 진짜 정영이가 잘 맞추게 했어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양념. 양념. 나도 양념! 홀케이드, 프라이드. 프라이드. 홍X가. 저는 그래도 헛X가. 저는 뿌리X8. 정영이는 입맛이 너무 대단하세요. 또 일하다 보면 또 외롭다,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다. 지킹이 여기에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. 나중에 생각 하세요. 이제 또 이래서 내가 외로워지가 않고. 고독이 없으니까.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. 정영이. 틀리면 어떻게 하지? 녽시다. 이 선이 못 내려오지. 하나, 둘, 셋. 이게 뭐라고. 광고 하나 나와야 될 거예요. 석스가 문제야, 석스가. 트라이프 마냥. 300이냐, 300이냐. 하나. 지금 무서워요, 빨리. 빨리 볼링. 둘. 볼링. 셋. 셋. 둘. 셋. 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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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